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약물이나 와이어 삽입 없이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강원대 심은보 교수팀은 약물 투여나 와이어 삽입 없이도 CT 영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해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데 혈관을 넓혀주는 스탠드 시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이나 와이어를 넣어 혈관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상동맥의 CT 영상과 혈압, 심박수 등 환자의 간단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혈관의 상태를 분석해 알려줍니다. 연구팀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2014년 창업했으며 올해 6월 식약처에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도 받아 최근 관상동맥 질환 예측 분석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